저는 사실 종교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캠플스테이를 하러 갈겁니다 캠플스테이를 하는데 들어가도 되나요? 작년에 한 가을쯤에 왔었는데 많이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봄과 흐름이 차가 지나가지 못할 때입니다 아 맞아요 국어에 맞는 곳은 아무리 찾아가 겠네 근데 마을 보면 그 다음에 국어 나오면 꽃꽃이 찬멸이 바뀐다니라는 기회를 하려고 해서 혹시 뭐 종교에는 좀 두시는지 말하시나요? 저는 사실 종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경영하기도 하고 한 번도 그런 걸로 직접적으로 보거나 하는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캠플스테이 어땠부터 사전에서 교육을 하시라서 요거는 하나요 그냥 자유롭게 하라고 합니다 옷을 받았는데 요거 입으면 크리페스라마 위쪽으로 올라가면 택사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물이 그렇게 썩 맑진 않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천생대 우주형 이동탄 금당사에서 조금 걸어가면 마이산 탑사라는 곳이 나온다 안마이봉 옆자락에 위치하여 비가 오면 바위가 폭포처럼 변하기도 한다 나는 사실 이곳이 와보고 싶었다 물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돌탑은 어떻게 써온 거지? 탑 축조하신 할아버지 이 돌탑을 만든 이감용 처사는 도인이지만 사실 그는 종교가 일절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실 도인이라 칭하는 건 틀린 말이다 그의 후손이 불교신자가 되어 이곳에 절을 만든 것 뿐이지 사실은 불교와도 관련이 없다 그가 쌓았다는 돌탑은 설명하기로는 기공법과 축지법으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다 나는 그 말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 생각했다 그래서 자료를 찾던 중 마이산 지대는 이미 삼한 시절 마한이라는 나라에서 주로 만들었던 솟대가 있던 자리라는 자료를 찾게 되었다 그렇다 그 솟대의 이감용 처사가 숟가락 얹듯 추가로 돌을 쌓아 재탄생 시켰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듯하다 그렇게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수수께끼가 풀린 것 같아 속 시원하면서 뭔가 찝찝했다 사실 나는 지난 가을 이곳에 방문하였다 그때 이 장소가 너무 매력적이었고 이 탑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싶었으나 이곳에는 따로 운영하지 않아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 밑자락에 위치한 금당사에서 대신 템플스테이를 하게 된 것이다 알고 보니 종파가 달라서 그런 거였다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절은 대부분 조개종이었고 이 절의 종파는 태고종이었다 한국 기준으로 볼 때 불교는 수십 가지 종파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조개종이 81% 가량으로 가장 많고 태고종은 약 11%를 차지하는 다소 소수 종파라고 볼 수 있다 더 깊게 조사하긴 했지만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지 않고 설명은 여기까지 할 생각이다 비가 조금만 더 왔으면 그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했는데 살짝 아쉽긴 하네요 탑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여기가 그 오명한 천지탑이라는 곳입니다 이거를 30년동안 쌓았다고? 진짜 대단하다 나보고 30년동안 저거 쌓으려면 쌓을 수 있을까? 소나무 잎만 먹으면서 다이어트는 많이 됐겠네요 이걸 궁양미라고 해야 되나? 이건 정안수 같고 무슨 게임이나 만화 같은 거에 보면 나오는 모양같아요 음양오행의 조화 뭐 이런 건가? 풍경이 진짜 예술입니다 풍경이 진짜 예술입니다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말로는 표현 못할 정도로 뭔가 이끌리는 기분이 굉장히 강한 그런 탑이에요 섬진강 바건지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맙시다 우주를 하나 보네 신기하다 식당 가까이세요? 네네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식당 하시는 분이 휴가 갔다 그러셔가지고 로봇이잉 고기 먹은 사람은 제가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물들도 굉장히 맛있었어요 문당사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아까 얘기 듣기로는 스님도 안 계신다고 하는데 요즘엔 절에서 이렇게 전구를 달았네 근데 나 여기 이 옷 너무 성실하게 입는 것 같아 아니 뭐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봐 오 무슨 베트남 같은데 온 것 같아 와 여기 이렇게 불빛이 밝게 있었는지는 몰랐네요 나경이 진짜 끝내줍니다 구멍들이 굉장히 기괴하게 생겼네요 마치 거대한 운석이 떨어진 것 같아 한 650년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오래됐네 올라가는 길 같습니다 저쪽으로 보이는 게 심마이보인 것 같아요 이제 450미터만 가면 되는데 날이 450미터를 산 450미터는 아시다시피 결코 만만한 안이거든요 미친 경사면입니다 제가 갔던 건달산은 그냥 양아치산이네요 이게 진정한 건달입니다 뭐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오! 날짜 까마득합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받았습니다 송강은 그렇게 안 보이고 있다 밑에 내려가서 전망대 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감명 도인께서 여기다가 쌓았으면 더 인정 신경 받았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와 여기 암벽으로 돼 있어요 진짜 저쪽으로는 제가 묵고 있는 금당사도 보이고 저 호수도 보이네요 어 친구다 아 네 갔다 왔어요 암마이봉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희 설문 써 놨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산 공당사 텐플스테이 다음에 또 한번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암마이봉에서 보는 풍경이 정말 절경이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끝 끝 끝 끝 끝 끝 끝